뭐야? 1, 2, 3, 4 그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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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 2, 3, 4, 4, 5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전여래 어떤가요, oh yeah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위날리며 그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위날리며 그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위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들이 걸어요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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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그대여 그대여 할 때 화분을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것도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은 친해지면 말을 많이 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합이 잘 맞아지는 것 같아요 하모니카 소리가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았나 지분이 있지 도움이 됐어요 나는 라멘 한창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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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